이공계생왕이의 유튜브로 돈벌기 안녕하세요 왕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 채널이 검색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 채널이 검색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요. 일단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검색창에서 채널왕이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올린 동영상이 당연히 나올 수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게 아니고 한 12페이지쯤 가면은 이렇게 왕이차널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 채널 아이콘이 있죠. 이렇게 채널 자체가 검색이 되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여기 오른쪽 상단에 톱니바퀴에서 일단 동영상 관리자로 갑니다. 그 다음으로 채널 설정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고급을 누릅니다. 그럼 여기에 계정정보 쪽에 채널 키워드라는 게 있죠. 채널 키워드에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확장돼서 나왔는데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아까 여기 채널 유튜브 검색하는 거에 채널 자체가 검색이 되도록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영상 외에도 채널 자체가 검색되게 하려면 여기 채널 키워드에 적정한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이 되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각각이 이제 구분하는 거는 이렇게 세미콜론이라고 하나요. 이거를 이용해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정보나 새로 업로드 된 영상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